저 리듬 타고 계신 분 오 오 오 안양춤꾼이 한번 보여주시죠 춤 진짜 못 춘다 안양춤꾼이라고 써져 있는 게 특기가 음식 재료를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완성하겠다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할까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그걸 선택할게요 잘 익은 김장 김치와 핏물을 뺀 돼지고기는 냄비에 들기름을 크게 두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 국물 한 컵 부어 자그라게 끓이다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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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섯 컵 부어 중불에서 끓이다 국물이 물 한 컵 정도 졸아 들었을 때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한 소금 끓여 마무리합니다. 와 완전 춤꾼이다 춤을 언제부터 추게 된거죠? 엄마 뱃살이 태어날 때 그때 외부로 나왔던거죠. 울 때도 제가 팝핀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초반에 표현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 앤 투 감사합니다. 원 앤 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비유 레일러 예 아 뭐야 춤 kinda를 사랑하는 이찬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시지? 14살 이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자유곡인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이 잘 잡네. 감동인데? 리오 시골 Gott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I'm alone Cause right now it says that we Can't go to the throne And I know it makes no sense Could you walk out the door But it's the only way I hear you Only where? Only where? Only where? It's ridiculous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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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이 나왔어 바로 이어가봐요 And I'm so sick of love 5, 6, 7 And I'm so sick of love So tight up to you So don't we wish it You must be here Don't we live in I love you more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감사합니다. 네 제 점수는요 나가 나가 네 치우지 나와주세요 요 브로 아 건들지 마세요 진짜 요 브로 왜그래? 저는 이거 쓰세요 선물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가져갈 겁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치우지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왜 치우지죠? 제가 치시거든요 아 회사에 청소업체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가 알아야 할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뭐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나요? 선입금 해드리면은 선입금이요? 선입금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청정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청정함의 대명사인 이유는요? 이유는요? 광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카메라를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보면서 광고 모델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청소하러 왔는데 여기 찍기에 저희는 다른 청소업체와는 다르게 정말 발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오 네네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발랄하게 하길래 이게 특기로 적혀있는지 발랄한가요? 발랄한 거 보여주세요 발랄하게 청소를 발랄하게 아오 발랐을 때 발랐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짜고짜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이 다인가요? 네 어디다시? 뉴욕다시 혹시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소피아 다소피아 혹시 어떤 부문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미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운 걸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단 걸 먹으면 맵게 느껴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와 아무래도 지금은 다짜고 짤 거예요 아 다짜고 짜니까 맵게 느껴지길 원해요 맵게 느껴지길 원한다고요? 네네네 평소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저렇게 먹는 거구나 아 그러면 입이 너무 매우니까 저 청양고추를 불닭소스에 뿌려가지고 달게 먹어주세요 달게 먹어주세요 달게 먹어주세요 아 왜왜왜왜 째려보신 거예요? 왜요왜왜왜 레몬아몬드 케이크를 먹나 생각하고 오 케이크 케이크 같아 조금 더 먹어주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오 케이크 같아 잘 먹어요 오이같이 향긋하고 뭐라고요? 달아요 달아요 고추냉이가 있거든요? 고추냉이 아파 고추냉이 아파 고구멍이 왜 커지죠? 맛이 안 나서 추억으로 빠졌나봐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파님만 사과처럼 드셔주시고 맛있겠다 예뻐 맛이 어때요? 음 따가 로봇이었어 로봇 로봇이었어 로봇 이거 하나 많이 줬어 너무 이상한데 네 안녕하세요 슈벗이라고 합니다 멈춰 멈춰 켜줘요 켜줘요 일어나 로봇 같아 로봇이 진짜 윗몸일으키기도 할 수 있나요? 윗몸일으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님 CANADA onder 로봇wan으로 지렁이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디션을 지 Fan 아 로봇이 되게 잘한다. 마지막 이름이 문준이네. 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분이 문준인가? 그만 일어나.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저희는 아야 안녕히 주군데이? 야 쉬지 않네 형. 아니 직업이 까부리기 힘든데. 내가 마지막 하잖아 마지막 하잖아. 부담! 아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 어차피 까부리기 준비한 거 있어요 문준이네. 계속 까부리기 힘든데. 무술을 잘한다고. 맞아 맞아. 무술을 잘한다고. 아냐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문준이네 님이 신 거를 되게 잘 먹어요 신 거. 신 거를 먹어도 하나도 안 신다고. 신 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미셔요? 하나도 안 신데요? 문준이네 님은 매운 것도 하나도 안 맵게 먹어요. 난 매운 거 되게 좋아해. 조금은 있어서 다 선조구로. 오마가 다 선조구리야. 매워요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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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두 개도 안 매운다고. 같은 중국 멤버 중에 D8이라고 있는데 너무 얌전해서 힘들다고. 아 왜 그래요? 아 왜요? 왜 왜요? 나 헌수구 가져가.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참가해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합격자는 정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합격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